셋, 둘, 하나, 끝!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로전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윤재한님께서 1190만원 나오셔가지고 1위를 찍으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새로운 도전자분이 나타나셨는데요 우리 실버솔트님께서 이 윤재한님한테 도전장을 하셨습니다. 윤재한이 결제 페이지가 40페이지였다면 우리 실버솔트님은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결제할 구매 내용을 딱 볼까요? 제일 큰 게 49,000원짜리 썸머포레스트 팻박스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약간 우리 첫인상은 윤재한이에 비해서 약간은 약합니다. 윤재한님도 이게 딱 틀었을 때 여기가 다 5만원, 4만원이었거든요. 일단 몇 페이지까지 한번 가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자 몇 페이지가 하나 봅시다. 10페이지, 20페이지 자 30, 40페이지 간간이 좀 비싼게 보이고 50페이지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넘어 70, 80, 90, 100, 110, 5, 120 121페이지 나옵니다. 어 역시 일단은 기선제압이 좋아요. 121페이지 제일 먼저 구매하신 카드가 아, 프리미엄 캐릭터 카드 9,900원이에요. 끝에 가면 또 이제 돈이 어, 여기서부터 좀 약간 늘어가고 있죠. 이제 11년도 11월 12일날에 수능을 보시고 바로 지르셨네요. 즉, 이때 고3이셨다. 잠깐 스톱!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윤재한님이 시작한 그곳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윤재한님과 맞붙는 건데 여기까지 과연 얼마나 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제 횟수가 1552입니다. 자, 우리 헤아루스님은 168만 나왔고 장안은 260만 라미나는 200만 나왔고요. 우리 실버설튼님의 금액은 셋, 둘, 하나, 가을, 샛! 우와! 452만! 830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야, 절반했는데 452만이에요. 이거 윤재한이 꺾일 위험이냐 윤재한님 지금! 챔피언이어지만 정말 기쁘지 않은 챔피언을 맞이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 과연 윤재한님의 1190만 기록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역시 결제 횟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결제 횟수만 해도 1780이 넘었습니다. 아, 역시 이거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최고다.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양으로 밀어붙이는 우리 솔트님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2016년 5월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갑니다. 새해라서 그런지 역시 크게 한 바탕 질러주시는 우리 실버솔트님. 좀 있으면 3천 넘겠어요, 시트가. 자, 총 우리 실버솔트님께서 결제하신 양은 2,808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계산을 한 번 또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아, 이거 난 솔직히 약간 고민인 게 뭐냐, 여러분들. 좋은 음악을 틀어줘야 할지 나쁜 음악을 틀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려 110페이지가 넘는 결제 끝에 윤재한님이 4년 동안 1,190만 원 짧은 시간을 굉장히 많은 수량에 비해서 우리 실버솔트님께서는 무려 2006년도부터 12년간 꾸준하게 적금 들어오듯이 해온 돈이 이제 결제되는 게 얼마 나온지 금액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제 예상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 윤재한이 넘은 것 같습니다. 1,900만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 나왔고요. 헤아로치님 3,000만 나왔고요. 실버솔트님의 금액은 공개하겠습니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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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이! 하하하하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1,325만 6,730원 축하드립니다. 공개 전결제 컨텐츠 이번 주 1위는 실버솔트! 께 SONG 와 1,300만이면 얼마일까? 이걸 뭐라 할 수 있을까? 이야 쩐다 779마리의 치킨을 먹을 수 있네요 50만원 보급형 기타기 20개 이상 자 우리 실버솔트님 화이팅! 실버솔트 만세! 뮤트서버 화이팅!